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한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 반대되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격하거나 상대방에게 재갈을 물리는 그런 집단 행동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국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신고 버튼을 누르는 그런 일입니다 주로 보수 유튜브가 제작한 그런 영상을 가짜 뉴스로 신고하고 또 그것이 한 명에 그치한 무더기로 몰려가서 신고함으로써 구글 본사가 해당 영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행태의 집단 행동입니다 이 같은 행동의 기재에는 우리는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동네 식당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서 동네 식당에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손님들 이야기는 이따금 들었지만 근래처럼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건들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흔치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조국에게 옳은 일은 무엇인가? 조국이 말하는 옳은 일은 무엇인가? 지난 9월 6일 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위원으로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한 질의의 응답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 후보에게 김 위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은 제 처가 위조를 했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국이든 김종민이든 간에 위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을 함께 했고 위조한 일이 옳은 일은 아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대를 행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조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위조하는 것은 부정의한 일이다 이렇게 김종민 위원과 조국이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목할 만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에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파일이 나왔습니다 인턴 활동 증명서 파일은 한 장만 나온 것이 아니고 조국의 딸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인턴 품하시로 유명한 당국대학의 장영표 교수의 아들 것도 함께 나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국이 직접 서울대 산하의 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를 두 사람 것을 같이 위조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오늘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국의 정언을 기초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위조를 했다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국의 말을 원용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옳은 일,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정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혼탁한 시대가 돼서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 갑의 정의와 을의 정의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옳은 것, 정의는 무엇인가? 참 정의에 대한 정의가 데피니션이 많습니다 수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의 돌아가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등장하는 소피스트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소피스트에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소프라데스는 정의는 국민 개개인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다 정의를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혔던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샌들의 정의로는 미덕과 공공선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건사하게 정의를 제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 것을 다 참조하되 조국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이에서 지금 필요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우리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우리도 반듯하게 무게중심을 갖고 조국 사건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의는 사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팩타를 직시하는 겁니다 분식하고 그리고 이 뒤덮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정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정의는 사실 앞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것은 정의는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정의고 다른 편이 하는 것은 다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정의관 때문에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가를 물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 정의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정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사실을 직시하는 것, 그리고 사실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우리가 항상 아이들 앞에 가리키는 것이 그 정직이라는 것이 인정하는 것,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직시하고 정직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조국 사건에 한 번 적용해 보면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그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것 분식하지 않는 것, 화장하지 않는 것, 억지 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사건에 대해서 억지를 뿌리거나 사건에 대해서 부정직한 모든 것은 정의의 반대말인 바로 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